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 2, 3 & 4, 5 & 6 &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 놓으면서 힙펌프 포드 트와이스, 포드 힙펌프 1, 2, 힙펌프 백 트와이스, 1, 2, 힙펌프 4타임스, 포드 백, 포드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포드 chợ플, 오른발 포드обод트, 포드 Eink, 아프턴, 라이트 리피, 맨발 버즈 셔플 버즈, 오른발 버즈, 키보드, 아프턴 리프트 카운트 1 & 2 3 & 4 5 & 6 7 & 8 섹션 4 코러턴, 넥트하면서 가이스텔 코러턴, 사이드 사이드, 비하이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아이센 사이드, 비하이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킥볼, 사이드 터치 왼발 킥볼, 사이드 터치 오른발 투 터치 비사이드 투 터치 다운, 투 터치 히치 카운트 1 & 2 3 & 4 5, 6 & 7 8 섹션 6 오른발 섹션 6는 섹션 2와 같습니다 오른발 폴지도우면서 힙펌프 폴지도우면서 힙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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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힙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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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타임스 버드 백 버드 백 섹션 1 & 2 3 & 4 5 6 7 8 섹션 7 오른발 폴지도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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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폴지도우면서 섹션 8 바인세 사이드 위아이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롤링 바인세 왼발 폴지도우면서 홈톤에프트 백 폴지도우면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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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두 번 있습니다 태그1 태그1은 월2 끝난 후에 6시간에 해서 그리고 월4 끝난 후에 12시간에 해서 할카운트 태그 있습니다 태그1 워킹그라운드 풀턴 오른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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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이 왼쪽 바이브4 왼쪽 끝난 후에 9시간에 해서 여섯 카운트 태그 하시면서 엔딩 하시면 됩니다 팩 2, 9시, 워킹 라운드 풀턴, 라이브 렉트, 라이브 렉트, 라이브 렉트, 라이브 렉트, 한 다음에 코랄타 라이트, 사이드 스웨이, 콜 하면서 포즈 취하시면서 12시간 후에서 엔딩 하시면 됩니다. 팩 2, 앤, 엔딩, 1, 앤, 2, 앤, 3, 앤, 4, 앤, 5, 6, 앤딩, 리스타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